달리고 점프하고 공중에서 스펠스바 한번 더 누르면 돼요 꼭 안 눌러보고 있어도 돼요? 눌러야 될걸요? 모르지? 팍 추에요? 개불아치네? 팍 추고 여러분들!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겉날개는 어떻게 쓰는 거다? 저렇게 쓰는 게 아니다 허어! 끄 끄 끄 끄 끄 잠시만! 끄 끄 끄 끄 끄 끄 끄 끄 지용신? 흐흐흐흐흐흐흐흫 왙하핳 흐흐흐흐흫 흐흐흐흨 이상 마크 8년차의 각이었습니다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둑 두두두두 구독 켄조잉! 저 열심히 괜찮죠? 제 캐릭터 오 왜 이렇게 꼬불꼬불해요? 뭐지? 아흫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라 다른 분이 열심히 만든.. 너무 예쁘다 와우 마크에서 이런 스킨 처음 봐요 스킨 진짜 이쁘다 와 뭔가 세세하게 만들어준 정성의 그 정성춘 멋있네요 오 신대륙이나 신대륙 신대륙이나 지금 다른 플랫폼 홍보하신 겁니까? 아니 저기요 저기요 파트너 스트림하면서 아니 그게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이것은 불교와 규칙티비의 의견과는 다른 애덕이 독단적인 의견입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유관과는 함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신대륙을 외쳐버리네 할아버지의 시계열 그거 틀어야되나 뿡빵뿡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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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볼까dzy 조금 만들었는 tap 에헤헤 아무튼 모르겠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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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컴 만들어였거든요 들어오실거면 들어오세요 뭐보다 도끼가 더 세거든요 어? 지금 덤비신겁니까? 덤비동가요 덤벼 부실래요? 저가 이길걸요? 덤비겠습니다 아니 저게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아 저기요 사실 아직 컴 안만들었는데 지금 시간 뻑겠다 좀 들어오시죠 이제 컴 만들었거든요 야 빨빨빨빨리 공격먹어서 핏채워 빨리 어딨어 어딨어 건너려고 좀 걸려 와 2대1까지 하겠다는 저 포부 보여준다 마크 8년차 편집자 여기서 멋있는 부근깔 안좋아 이 사람도 어디까지 간거야 잠시만 이러지마 어 개멋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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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겠네 개멋대 불겠네 불겠네 개멋대 불겠네 개멋대 어 8년차 인정 아 그래서 우리 아이템은 어디갔죠? 아 진짜 그건 제 선물입니다 아시죠? 아니 귀신님이 저 명령으로 죽어서 저 뜻 어딨는지 모르 아 개 짜증나 다시 해야돼 아 사람을 죽여놓고 손을 안 씻겠다 와 제가 잘못한건가요? 죽을지 죽을지 세상에 죽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뇨 있는거 같은데요 저 마크 진짜 옛날에 있던 사람인데 아니 나는 죽을 이유가 없잖아 나한테 왜 그러세요 저런 이기적인 사상 여러분 좀 보세요 다른 사람도 죽어도 되지만 본인은 죽을 이유가 없다 어 전 죽을 이유가 없었는걸요 진짜 여러분 쓰레기인가 아 그럼 저는 죽을 이유가 있었다 하 불개님은 죽을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었죠 무슨 이유죠? 저를 놀렸어요 와 세상은 본인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 그런건 아니지만 충격 공포 기대 충격 조금 이 마인크래프트의 세상 속에서는 제 위주로 돌아가도 괜찮지 않을까요? 나쁘지 않을거라 생각해요 쓰레기시네 쓰레기시네 냅만 하겠어요 이제 곧 몬스터 나옵니다 몬스터보다 님이 무서우면 어떡하죠 저희 어머니가 뭐요? 하하하하하하 아니 아 이거 이제 와 카드 갓 깨버리시네 그냥 손이라는게 없네 아니 니 하하 뭐요? 님 보예요 님 보세여 님 보세여 님 씁 님 보세여 오오오 오오오 잼민이 사생팩 마크하니깐 잼민이 붙는다 님 보세여 이러지마세여 역시 마크 유튜버 하하하하 와 잼민이 하 오 오 잼민아 왜야 어 재민이 개귀엽네 야 저 사람 때려 왜 나 때리려고 그러니 위에 있어 위에 아니야 난 마크 유튜버 아니야 마크 유튜버 왔네 너 옵치 보니? 옵치 유튜버 따라갔다 이번에 저 왔다 으아 야 거미다 거미는 따라와 안돼 벽타 벽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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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 어? 어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저 사람 웃을 때가 아니었잖아 저기요 어 재민아 재민아 미안해 재민아 어 잠깐만 재민재민아 재민아 어 주쳐온다 재민이 어 재민아 제발 나 죽어 진짜 아니 이게 마크야 세키로야 아니 마음만은 다크 소울인데 이거? 아니 에바잖아요 재민이 피했더니 스켈레톤 있고 어 3키로 아 그게니 언제 오세요 뒤에 재민이 뒤에 재민이 뒤에 재민이 또 재민이 했다고? 아 진짜 이 새끼 이거 아니 마크 전라저하네 이 새끼고 그만 좀 잡아 너 경마크 해주세요 오우 오우 진짜 너무 싫어 어 잠깐만 재민이 개빨라 어 전당에서 아 개빨라 제발 어 오우 오우 어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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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왤우 전자님 옥 죄송해요 너무 심각한 발언 이 발언은 교식티비와 관련이 있음을 여기서 말합니다 저 정도면은 인터넷 활동 중단해야 되는데 저러면 벌써 지금 사과 글 쓰고 있거든요 아니 이 친구들은 어? 그래 어쩜 트래픽 덩어리들이잖아요 광산 찾는 법 알려 드릴까요? 어디나 한번 나보내보시죠 일단요 이런 절벽 지형은 안돼요 평평한 지형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석곡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자 열심히 짖거리는 열심히 짖거리는데 아무도 듣지않는거 봐 음 출발할까요? 아 저... 1분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대동이 뭐라고요? 에? 아무 말도 안 오세요? 아까 그거 어떻게 찾는 거예요? 그거요. 그러니깐 말하면요 그 평평 저 거의 다 끝났어요 평평한 지역에서요 잠시만요 이쪽으로 출발하자 저 이런 높은 곳인데 말 말고 쓰레기들 진짜 쓰레기들 대동이 그래서 광산 아직 덜 찾으셨나요? 찍어졌는 거예요? 와 이론만 알고 있고 할 줄 모르네 이래서 설명충들은 찾아온다 기다려라 아야야야야 뭐지? 그 전쟁 났네 갑자기 폭찍이 아 뭐야 이거 뭐야 미처 미쵸 미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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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미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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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 유서찍그룹 게임에 나올 거 같은 연출 뭐야 이거C 하 아니 미쳤나 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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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렇게 혐오를 많이 받더니 오래 살겠다 오 알차게 했는데 마크야 시간 삭제 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스타트로 누가 한 명 나가죠? 마크 하기 싫은 놈들은 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